AP 이성이 장이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관들이 정말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재료가 어떻게 풀려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재료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라도 제가 재료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대형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주 탐사선 핵심 전략은 성능을 높인다. 전기연에서 열전발전 기술을 개발한다. 전기연이 뭐예요? 한국전기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열전발전 기술은 뭘까요? 이게 진짜 우주 탐사선의 핵심이에요. 원자력 전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원자력 전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원자력 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게 열전발전 기술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발전시키는 거죠. 방사선 에너지가 태양열, 우주에서 태양열 직방으로 다이렉트로 바로받죠. 이거를 가지고 바로 이 방사성동위원소 이런 거로 열전발전기를 운용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게 400도에서 70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온도가 원자력 전지가 높은 열과 우주의 낮은 온도차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열전발전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획기적이고 미래에 정말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런 게 이게 터졌다. 이게 왜 터졌는데 왜 이게 제로에서 올라가냐. 우리나라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 뭐냐면 위성, 우주항공,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테마들을 정말로 좋아해요. 기관들의 참여도가 정말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 일단 한국 주식이잖아요. 한국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재끼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미리 해야 된다니까요. 그만큼 이런 것도 나오면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에 입어서 우리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또 뭐예요. 지금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빨리 개청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돼도 충분히 관련 테마들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테마는요. 기관들이 만들고 세력들이 만들고 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개인들이 절대 테마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특히 이번에 대표단이 같이 어디에 봤죠? 나사. 나사에. 다 들어보셨죠? 나사. 여기에 다 갔어요. 가가지고 우주항공 분야에 벤치마킹을 했어요. 벤치마킹.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의 우주개발기관이 미국 나사입니다. 이 나사에 가서 온 거예요. 다. 보시면은. 그리고 보면요. 여기. 이미 경남도에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우리는 솔직히 우주 분야,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후발주자입니다.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진짜 이 우주항공청이 우선 개정이 되고, 개청이 되고 그다음에 이 관련 연구원들이 제대로 뭘 해야겠죠? 서로 다른 유럽 쪽과 서방 쪽 이런 쪽과 서로 협력을 하면서 배우고 만들고,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기술을 로켓 쏘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테마예요, 여러분들. 옛날 솔직히 이전에 옛날으로 돌아가보세요. 지금 뭐 우주항공은 돼? 무슨 테마가 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초전도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양자 기술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테마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주항공이라고 왜 테마가 안 돼요? 이것도 엄청나게 센 테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주목해야 될 테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만큼 이 우주항공청 되면은 더 큰 모멘템을 받을 거고 그전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가방이라고 해요. 이쪽에서도 좀 여야가 좀 잘 좀 해서 한국의 이득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거 보면 또 정치하는 새끼들이 진짜 개새끼들이 있다. 좀 또 한 번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필없이 둘 다 개새끼들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정말로 지금 현재 중요한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좀 관련 종목들도 선점해놓고 현재 알려드린 종목들 분석 다 해드릴 거지만은 아무튼 제가 항상 이런 정보를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되고 또 제가 이런 정보도 다 드리고 해석해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에라이 그냥 다 퍼드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걸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종목도 저희가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그리고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이렇게 다른 종목들로 매수매도 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시왕정보 여러분들이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우는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이제 초대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 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하는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을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저자 걸려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은 조금 섭해요. 하나를 또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투자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고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보면요.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에서 많은 주식책을 봤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리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 책 그대로 하면은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 책의 뭐예요? 차트입니다. 목차고 이제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용어 등등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져야 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이게 책 이름이 보세요.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의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꼭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 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 방송 뭐 다른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도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비밀번호 걸릴 게 저 당연히 방에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AP위성이 어떻게 왜 엮여있냐 위성에 대한 위성통신 단말기의 개발 그 다음에 제조까지 하는 애들이죠. 특히 개발 생산하는 위성통신 단말기의 수요 저가 대부분이 해외에요. 해외에 주요 우주항공의 선진국들이죠. 그리고 인공위성이랑 위성 부품 부분품의 수요처가 국내 대기업이랑 정부 연구기관이에요. 그만큼 수년간 다목적 실용위성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이 국가 이 우주개발 사업에 다수 참여했죠.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얘들도 인지도가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6호에 탑재하는 데이터링크 위성체 전기지상 지원장비라고 이게 EGSE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것도 있고 다목적 실용위성 7호의 기기자료 처리장치 달탐사 시험용 궤도선 이런 것들도 얘들이 전장품을 설계하고 개발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우주항공 나올 때마다 쏜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저기 테슬라 쪽도 우주항공에 막 지금 돈을 쏟고 있잖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얘들이 왜 하겠어요.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그만큼 전망 좋고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돈을 부어서라도 빨리 선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관련주들 특히 한 번 더 이런 거 옵니다. 더 크게 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갔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 솔직히 11,100원 얘기가 여기가 마진호선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올 확률이 상당히 적다. 지금 이렇게 장이 빠지는 가운데도 이 정도면 정말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2,500원 정도에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고 지금 산 다음에 12,000원이 깨지면 그때 손절해도 늦지 않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해요. 정말 아시겠죠? 아까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들어오면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항상 같이 서로 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